바로 핸들링 오마이갓 어우 미안해요 아 핸들이 안들어간다 이런 아 미안해요 안돼 핸들이 안들어가 아이 죄송합니다 여기서 액셀 떼고 방향키만 왼쪽 아 오른쪽이죠? 어 뭔가 보시면은 참치가 나온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마이갓 떨어져 괜찮아 떨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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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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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죽어 이것만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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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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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이제 1차선 정속주행하는 차들 아니면 칼치기하는 차들 제가 다 잡을 수 있어요 여기서 1차선은 추월 차선이야 이 나쁜 사람들같은이라고 근데 차가 람보링이다 보니까 핸들링이라던가 주행성능 자체는 완벽해요 이번에는 다른사람들이 만들어놓은 튜닝을 받아볼게요 이게 바퀴가 많다보니까 안정성이 정말 뛰어나요 곤충들이 왜 다리가 6개인지 알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안정적이거든요 이번엔 제가 물에도 한번 들어가볼게요 하지만 역시나 한계는 존재해요 내 뒤에 누구 있는데 누구지 안 보입니다 차가 작아서 이사람 뭐야 뭐야 컴퓨터야 이거 4등 4등 어 된거야? 나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? 오호 제가 확실히 좀 운이 좋은 편입니다 여러분들 금의 패 아 여러분들 저희가 훔치는 금이 이겁니까? 아 안돼 아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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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